아 좀 전에 원투로 엄청 큰 쭈꾸미 잡았는데 끌어올리다가 떨어졌어요! 아 시댁! 아 미치겠네!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오늘도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메탈루어의 카드 채비를 달아서 때려볼건데요. 그리고 삼치가 아닌 전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어회 하며 환장을 하거든요. 오늘 전어 잡아서 필링 끊길 때까지 한번 잡숴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블랙드라곤도 카드 채비를 달아서 전어를 잡는데 사용하도록 할건데요. 블랙드라곤! 오늘 전어 10마리를 잡고 진짜 용이 되거라! 아유 목구멍 아파. 아유 너무 소리질렀나봐요. 아유 죽겠어요. 아 여기 비 맞으면서 쭈그려서 낚시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지같은데요? 아 여기다가 고개까지 못 잡으면 완전 10세 크레파스! 아유 젠저씨! 하늘도 그레이색이야! 네 그리고 오늘 지금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렌즈에 빗방울이 켜서 영상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월미도에 외계인이 출몰해서 월미공원 관광객들을 습격한다고 하던데 조만간 제가 처리하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전어랑 삼치를 때려잡으러 밑으로 조심조심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어를 한번 때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 한 마리만 잡혀주신다면 성은이 마운드 가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좀 전에 요 바로 앞으로 고등원인지 삼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놈이 저 막 약올리면서 갔거든요. 아 진짜! 아이씨! 줄 터졌어요! 아이씨! 네 낚시한지 30분 만에 메탈 루어 3천원짜리 끝 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제가 낚시해보니까 지렁이값보다 루어 낚시하는게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씨! 아이씨! 지금 2주 동안 맘댕이만 잡아갖고 구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오늘은 맘댕이 말고 아무거나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아이씨! 젠장! 아무거나 올라와라! 제발! 부탁한다!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아니 그나저나 블락드라곤 넌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일 안해? 이런 이씨! 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낚시가 꼭 고기를 잡아야 마십니까? 이렇게 바다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죠.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안나와요 고기! 미치겠네? 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도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낚시는 잠깐 접도로 가겠습니다! 아이씨! 대능이 없어 이씨! 야! 아이씨! 아이씨 좀 전에 원툴은 엄청 큰 조코미 잡았는데 끌어올리다가 떨어졌어요!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네! 엄청 큰 망뎅이 하나 잡았습니다! 한 18cm! 이런 18cm는 되는 것 같아요! 으아! 아이씨! 네 여러분! 낚시고 나발이고! 전어고 나발이고!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낚시는 이만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낚시를 하다가 벼락 맞을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